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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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철호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예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점장이도 아니고 슈퍼컴퓨터를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포털 또는 검색 웹사이트에서 입력하는 검색의 단어 즉 쿼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모으고 모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보 1호입니다 미륵반가 사유상인데요 수학여행을 갔던 한 학생의 실수로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 손가락을 복원하는 과정 중에 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미륵반가 사유상이 우리나라로부터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근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저 소나무에 사용됐던 재질 즉 적송이 당시 우리나라 경북 봉화지역에서 자라났던 나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본은 습도가 높아서 나이태가 넓습니다 그런데 잘라진 곳에서 보여진 단면의 나이태는 좁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한 분의 생각을 제가 읽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또는 내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입력하는 검색 단어를 제가 뽑아낼 수만 있다면 저는 그분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를 대충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여 년 전인가요? 음... 갤럭 그리고 리서치앤 리서치 같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천명 단위의 랜덤 샘플을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1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매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했던 포스닥이었습니다 포스닥은 사람들 50여만 명이 참여해서 정치인을 마치 주식처럼 자신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가상화폐와 이익과 손해를 보는 일종의 게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50여만 명이 참여한 그 데이터 속에서 포스닥은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무려 1년 전부터 예측했었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인 켄터 핏 제랄드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헐리우드 스탁 익스체인지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 측에서 누가 수상을 할 건가 어떤 영화 배우가 수상을 할 건가에 대한 정보를 판매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헐리우드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하는 정보로 많은 수상자들을 미리 예견하는데 적확하다는 표현들 그리고 그러한 검증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요 1638억회 그리고 183억회의 숫자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임의로 눌러대는 클릭할 때마다 생성되는 페이지뷰의 숫자입니다 2009년 3분기 국내 4대 포털에서 나왔던 통계입니다 두 번째 숫자인 183억회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검색어를 날린 이후에 클릭 그 데이터 값에서 클릭한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1638억회를 통해서 나온 매출은 페이지뷰당 1원이었습니다 반면 183억개 불과 10분의 1에 불과한 저 숫자에서 나온 매출은 14.8원 즉 15배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는데요 사람들의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즉 클릭으로 이어지는 행동의 패턴은 무작위 관심이 있어서 눌러대는 그러한 페이지뷰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찾고자 했었을 때 검색어를 날린 이후에 나오는 정보고를 더 신뢰하고 있고 그게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통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행위가 자신의 의도를 가진 즉 사람의 needs, intention 그리고 사람의 정서를 담은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 어떤 행위들이 실제의 미래 일들을 집합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즉, 미래는 사람이 만든다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만드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보시죠 꼭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여야 하지만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자, 동양이론가 이퇴계 이율곡 정야경 그리고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선각 본인의 통찰력 또는 본인의 보는 과거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자연현상이 발생했으면 미래에도 이럴 거다라는 선각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는 과거 역사 사실이 이랬으니 미래에도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다라는 그들만의 예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 미래학자인 다니엘 벨은 이데올로기의 종원을 예측해서 유명한 학자로서 부각이 되었고 또한 그는 후기 산업사회의 양상들을 정확히 잘 예측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문명의 충돌을 이야기했던 사멜 헌팅턴 그리고 최근에 유럽의 경제 위기나 유럽의 경제의 더블 딥 현상을 충분히 잘 예견해서 호평을 받았던 앨런 사이나 같은 CEO들은 바로 이러한 개인의 선각 또한 무시할 수 없구나 라는 가르침을 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을 한번 보시죠 작년 말에 제가 방문했던 지금 이 방은 여섯 개의 다다미가 있는 아주 조그만 방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를 양성하던 곳입니다 이 작은 방에서 나온 제자들을 보면요 자, 사초 동맹의 주역이었던 기도 다카우시 막부 타도의 선봉이었던 다카스키 그리고 강제 병합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명성황후 암살에 배후했던 이노우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간은 불과 3년에 불과였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보는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다 쇼인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인 선구자였고 그리고 물질적인 근대화를 넘어선 정신적인 근대화의 지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선각이 어떤 식으로 변화된지 한번 보시죠 1인의 잘못된 선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정한론 대동화 공용론을 발전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유럽 유럽을 제외하고 미 대륙을 제외한 우리 동아시아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람의 선각에서 시작됩니다 1인의 잘못된 선각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는지 하나의 사례로 보는 건데 자, 그러한 소수의 선각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요? 그 소수의 선각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지식인들과 전문간들의 집단인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미래에 발생할 건가 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신의 통찰력과 직관으로 예측하거나 어떤 예측의 방법으로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는 즉, 소수성각의 맹점을 제거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의 뭔가 불확실성 그 영역을 제거함으로써 뭔가 준비된 혁신이나 준비된 변화를 내가 미리 꾀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추상적으로 보면요 뭔가 좀 더 사람들이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의 방법은 많아왔습니다 어떤 과거의 지식 베이스들을 통합적으로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과거의 통계 또는 이 추세가 과거의 추세가 저랬으니 미래의 추세는 이럴 거다라는 시계열의 방법 또는 모델링을 통한 예측을 뭔가를 미래를 알고자 하는 예측 모델링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는 글랜 그리고 코데이로나 학자들은 무려 30여 가지가 넘는 예측의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게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문사의 발행인입니다 자 내일 신문을 몇 불을 인쇄를 해서 팔아야 재고로 쌓지 않고 가장 적확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공식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요 신문의 가격이 12원이다 그리고 신문 하나를 인쇄해 드는 비용이 9원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신문을 볼 사람 100사람을 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저 수요를 뽑아보면요 내일은 25분만 인쇄를 하는 게 가장 낭비되지 않는 가장 적절한 수요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요 예측의 공식이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이 한 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한 개인의 뛰어난 직관과 통찰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는 과거의 현상들과 데이터들을 분석한 통계와 분석의 방법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성들을 모은 집단의 지성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포스닥에서 예를 드렸던 상대적 합리성 즉 각 개인의 이익과 손해의 관계에 얽매해서 사람들이 이익이 나는 쪽으로 뭔가를 선택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수를 모으게 되면 그 방향대로 미래가 흘러갈 거다 라는 상대적 합리성에 기초한 미래 예측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쿼리 기반의 프리득션 미래 예측은 바로 집단 지성과 상대적 합리성의 장점들을 뽑아 놓은 그 중간 연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단어를 검색하고 있는지를 다 모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측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 오기까지 타고 오신 차량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무엇으로 검색했는지 데이터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백사람, 만사람, 백만명들을 다 모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출발하려고 했었을 때 그 당시의 현재 위치 정보를 제가 추출해 내서 제 데이터에 다 모아 놓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 A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여기라는 그래프 그리고 이 사람이 출발해서 목적지가 여기라는 그래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교합점이 있겠죠 이 교집합들을 제가 접고, 짚고, 짚게 되면 아, 일정 시간 후에 그 지점들은 교통이 정체될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측을 통해서 예보를 한다면 정체를 훨씬 더 교통을 분산시켜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한 주식 거래량이 있습니다 MIT는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리 쉽지 않다라는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었죠 주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주식 거래량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또는 제가 속해 있는 오지키 주식회사가 거래소에 등록 거래가 될 때 그 회사의 검색량이 많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회사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적어도 주식의 거래량이 상응해서 많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민감도도 마찬가지죠 그것만일까요? 부동산 수요 또는 환자의 질병 예보 실업자의 증감, 소비자의 동향 내년 대선에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에 당선될 건지 박근혜 대표가 당선될 건지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구글의 사례를 보시죠 2008년도에 구글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검은색은 미국의 미드 애틀랜틱 지역에서 감기 관련 쿼리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붉은색은 실제 미국에서 감기가 발병했던 CDC 즉 질병통제센터가 발표한 실제 발병률입니다 두 그래프가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검은색 그래프 즉 여러분들이 감기에 관련해서 입력했던 그 검색어가 실제 발병률보다 앞서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실제 발병하는 현상을 검색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정확한 데이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셔블렛이라는 자동차와 도요타가 어느 자동차가 더 많이 판매가 될까 라는 그래프도 비교적 흡사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는 현상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는 어느 나라를 더 많이 사람들이 여행을 갈까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일어날까 이런 것들 또한 쿼리를 통해서 흡사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쿼리를 기반해서 즉 검색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요 자한 많은 사람 즉 다수의 의도와 감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려는 사색,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만의 머릿속에 시작하는 상상의 실험과 덧붙여진다면 그게 바로 선각의 씨앗일 것입니다 역사가인 이에츠칼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위의 지도자는 기존에 이미 형성된 사회 세력이나 시스템에 편승하려는 자요 1위의 지도자는 자신 스스로가 사회 세력과 시스템을 창출하는 리더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 사망한 스티브 잡스의 절친이었던 앨런 케이라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수의 검색어인 쿼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을 하실 때 또는 국가에 무슨 일을 하실 때 이러한 쿼리를 통한 예측의 방법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혁신하고 준비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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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